안녕하십니까 산부의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발기가 안되는 남자가 노력하지 않을 때 62세 여성이 1년간 섹스리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강박증이 있고 요즘 들어 발기가 잘 되지 않는데 치료 의지도 없고 노력할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노력하고 있는데 그녀의 남편은 발기가 안되는데도 노력도 안하고 있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녀는 필름형 비아그라를 처방받아서 남편에게 어떻게든 먹여볼 생각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성기능은 정상인데 다른 한 사람의 성기능이 부족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성기능이 부족한 사람이 노력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럴 땐 또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는 많은 부부에게 흔한 고민입니다 발기가 안되는 남자가 비뇨기과에 가려고 하지 않거나 질건조증이 있는 여자가 산부인과에 가려고 하지 않을 경우 그들의 파트너는 대략 난감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냥 혼자서 살지 왜 부부로 살아가려고 할까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입으로 말하거나 암시하는 표현을 하면 꼭 기억에다가 노력하기를 권합니다 불만이 쌓이면 그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확률이 높아지고 두 사람의 관계에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밥 먹기 싫다고 가족에게 밥을 같이 굶자고 한다면 가족이 거기에 동의할까요? 내가 밥 먹기 싫어도 자식이나 가족에게 밥을 차려주고 같이 밥을 먹다 보면 입맛이 생겨서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성관계도 그렇습니다 하기 싫어도 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내 몸의 다른 부위처럼 성기능이 떨어지면 그 부위를 치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유 캔두잇 구독